8대를 채웠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로 2300m 제32회 그랑프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그런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현명 선수의 벌마의 꿈이 한복판에서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3번 서승훈 선수의 스마트 문학이 안쪽으로 진로를 옮기면서 선두인 9번 벌마의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9번, 13번, 1번, 2번, 4마리마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외곽에서 15번 신영철 선수의 마리대물이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쪽 9번과 맞붙기 시작하는 15번 신영철 선수의 마리대물 9번 유현명 선수의 벌마의 꿈이 선두 15번 신영철 선수의 마리대물이 2위입니다. 9번, 15번, 13번 이렇게 3마리마리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1코너 이어서 2코너에 진입합니다. 선두 부산에서 올라온 유현명 선수의 9번 벌마의 꿈 안쪽에서 일마신 앞서고 있고 15번 신영철 선수의 마리대물 차분하게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3번, 1번, 2번, 8번 등이 따르면서 2코너 중반 빠져나와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유현명 선수의 9번 벌마의 꿈 안쪽에서 좋은 정기 펼쳐가고 있습니다. 15번 신영철 선수의 마리대물 역시 차분하게 선두인 9번 유현명 선수의 벌마의 꿈을 추격합니다. 간격은 머리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9번, 15번 두마리마리 안쪽 13번 서승훈 선수의 스마티문학 바깥쪽에서 도전하는 8번 홀랜드 선수의 천지불패 그 가운데로 2번 후지희 선수의 감동의 바다 작년 그랑프리 우승만인 2번 감동의 바다가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 9번 유혁명 선수의 벌마의 꿈 여전히 2위는 15번 신영철 선수의 마리대물입니다. 9번, 15번, 8번, 13번, 2번 등이 뭉쳐달리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빠져나가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9번, 15번, 8번, 13번, 2번 순으로 순이 이어지고 있고 그 뒤를 12번 이찬호 선수의 무란계가 따르면서 선두권과 중위권 상당히 두텁습니다. 3코너 이어서 4코너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9번 유혁명 선수의 벌마의 꿈 2위권과의 간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2위권은 여전히 15번, 8번, 그리고 2번, 13번, 6번 등이 형사하면서 이제 4코너다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유혁명 선수의 벌마의 꿈 안쪽에서 2마신 앞서갑니다. 9번, 8번, 15번, 그리고 외곽에서 6번 임성실 선수의 인디밴드가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9번 유혁명 선수의 벌마의 꿈 선두 위태롭습니다. 한복판을 공략하는 6번 임성실 선수의 인디밴드 빼어난 발걸음 보여주면서 2위권과의 간격이 3마신 4마신까지 벌리면서 역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6번 임성실 선수의 인디밴드입니다. 결승선 전말 100m점 단독 선두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선두, 6번 그 뒤를 파고들고 있는 파고들고 있는 말, 그 뒤를 유혁명 선수 6번이 앞서면서 결승선 1위로 통과합니다. 6번 임성실 선수의 인디밴드 결승선 1위로 통과했습니다. 2분 27초 4의 기록으로 제32의 그랑프리를 거머쥐는 6번 임성실 선수의 인디밴드 그 뒤를 16번, 지금 이 순간이 따랐습니다. 결승선은 6번 임성실 선수의 인디밴드